재빈이 C의 13이네요. 뭐 어떤거 배웠나요? 어... 어... 상태를 따는 사람의 상태마력이... 예... 응 통문장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s C? Is C? To? 뭐라고요? Is she tall? 왜 잘 몰라요? Is she tall? 오케이, 그래서... Is she tall? 그녀가 키 큰가요? 이라고 묻는 거고요. She is tall은 무슨 뜻이에요? 어... 그녀는... She is tall은 무슨 뜻인가요? 그녀는 키가 크다? 그녀는... 몰라요 계속... She is tall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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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무슨 시에요? 하다시 하다시 왜? be big 동사가 여기 왜 있겠냐고? 어떤 시가 있으니까? 어떤 시가 있어서 뭐 어떻게 있는데... 어떤 시가 건너서 못되는데 be big 동사가 어떤 시를 어떻게 바꾸는데 Rab Regventions 이거 보세요 I am two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나는 키 크다 이거 뭐예요 비동산 비동산 여기 왜 있어요 어떤 시가 있으니까 어떤 시가 있음 어떤 시 비동사가 어떤 시를 뭐다 라고 만들려서 그래서 I 나는 mtol 나는 키 크다 나는 키가 크다 어떤 시 앞에 미동사가 있으면 합쳐서 뭐가 된다 했어요 뭐뭐다 어떻다가 된다 했죠 네 네 그러면 이것도 읽어볼까요 mtol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키 크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 이스라엉 지금 이거 읽어보세요 저 이거 읽어보세요 혹시 만약에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거 읽어보세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키 크다 이거 읽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키 큰가요? 이거 읽어보세요 IM도 무슨 뜻이에요? 나는 키 크다 이걸 읽어보세요 MI도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나는 키 큰가요? 그래 She is tall 그녀가 B동산 위에 어떤 시 그녀가 키 크다 인데 이제 시 묻는 느낌이 안 듭니까? 이제 시 하면 묻는 거 같아요 어떻다 이런 거 같아요 어떤니 이런 거 같아요 이제 시 하면 어떻다 하는 거 같아요 이제 시 뜻이 뭐예요? 그녀는 키 큰가요 그게 어떻다 하는 거예요 어떤니 하나도 몰라요? 웃어보는 것마다 모릅니까? 오케이 나는 키가 크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키가 크다 I am tall 내가 키 크니? And I tall 그녀는 키가 크다 She is tall She is tall 그녀는 키가 크니? Is she tall? Is she t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Yes, she is Yes, she is tall She is tall She is tall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키 크다 그녀는 키 크니? 그녀는 키 크니? 뭐였어요? Is she tall? OK 계속해서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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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Young She is young OK 묻는 느낌 들죠? 읽어보세요 He is young 묻는 느낌 들죠? 네 선생님은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영의 뜻은? 영은 어리다 그럼 무슨 시에요? 하드시요 그래요? 그러면 얘는 뭐 하러 있어요? 귀동사에요 응, 귀동사 영의 뜻이 들린 것 같아요 하나도 모릅니까? 단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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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안 했지?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네 왜 까먹었어요? 금요일 날 해야 된다 생각하고 영의 뜻은 뭐예요? 어린 어떤 아기? 어린 아기 무슨 시에요? 어떤 시에요? 어떤 아기? 어떤 어떤 아기? 어린 아기 무슨 시에요? 어떤 시 비 동사 뒤에 어떤 시옹을 합쳐서 뭐가 됐어요? 이거 둘이 합쳐서 무슨 뜻이에요? 어린 아기 어린 아기 He is young 무슨 뜻이에요? 그는 어린 아기 지금 그는 어린 아기 지금 그는 어린 아기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된 것 같아요 He is young Yes He is He is He is He is young He is He is He is 영은 무슨 뜻이에요? 어린 무슨 시에요? 어떤 시에요?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쓰면 합쳐서 뭐가 돼요? 어린 아기 어린 아기 어떻다 여기서 어린 아기 오케이 이렇게 계속 He is He is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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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오. 어? 모르고.